은평구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당당히 드러내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제4대 청소년의회 의원들과 제3대 청소년의회 수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은평구 청소년의회 발대식 및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은평구가 청소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좋은 도시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은평구는 한 해 동안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한 제3대 청소년의회 우수의원을 선정해 표창장과 수료증을 수여하고 새로 임명된 제4대 청소년의회 의원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은평구 내에서 저희들의 목소리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의정체험을 비롯해 청소년 정책 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